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요즘 너무 핫한 템이죠?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쓴다니까 진짜들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짧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장 화장 먹는 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 마데카 프라임에 대해서 언박싱, 특징 소개, 비포 애프터, 장단점, 느낀 점 순으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박스가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 했어요. 그리고 가벼워서 이거 되게 생각보다 가볍네? 깜짝 놀랐었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기기가 바로 있고 보증서, 설명서,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파우치가 들어가 있던 이 박스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박스 있거든요. 파우치 클렌징 박스에서는 이 파우치가 있어서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나온 파우치가 있어요. 제가 맨날 같이 들고 다니는 건데 클리너 되게 쭈글쭈글 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짜잔! 충전기!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타입 충전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충전기, C타입 충전기 선 그럼 이제 제품을 보여드렸으니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데카 프라임에는 기득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버튼이 3가지가 있는데 전원 버튼,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먼저 브라이트닝 모드는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불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브라이트닝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맨 얼굴에다가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듯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톡톡톡 섹션을 나눠서 해주면 균일하게 밝게 해줄 수가 있어요. 총 5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 1분이 지날 때마다 음성으로 1분이 경과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서 사용하는데 어느 부분을 더 해야겠다. 여기까지 쓰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되게 좋더라고요. 소리 들려 드릴게요. 2분 경과했습니다. 이렇게 1분이 지나면 1분 경과했습니다. 2분 경과했습니다. 3분 경과했습니다. 안내를 해주니까 바로바로 내가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파악하면서 할 수 있어 되게 편했었어요. 단계는 여기 있는 이 레벨 버튼을 눌러서 조절할 수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어요. 브라이트닝 모드는 피부과에서 마치 토닝을 받을 때처럼 얼굴에 조금 따갑다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1단계부터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3회만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모드는 실은 흡수 모드였는데요. 흡수 모드입니다. 애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서 영상을 찾아보거나 사용법을 따로 뭐 알아야 되거나 하는 게 없어서 되게 편했었어요. 흡수 모드를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앰플을 얼굴에다가 도포를 한 뒤에 이거를 문질문질 문질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 마디카에서 줬던 앰플을 사용을 했었는데 센텔리안24 히알루로선 톡스 부스팅 앰플을 사용을 해줬어요. 얼굴에다가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에 이거를 안쪽에서 부터 바깥쪽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동안 진행이 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사용을 해보면 두드리는 듯한 마치 꾹꾹 누르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더 꾹꾹꾹 눌러지는 느낌이라서 정말 촉촉함이 오래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프라이트닝 모드랑 다르게 전혀 따갑지 않고 정말 꾹꾹 눌러지는 느낌만 있어서 좀 더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흡수 모드는 하루에 한 번 매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꾸준히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를 하고 나면 확실히 피부 먹는 정도가 완전 달라요. 오늘도 보면 화장 너무 잘 먹지 않았어요. 피부가 아주 반짝반짝 난리가 나요. 이거 흡수 모드 사용하고 나서 회사에서도 팀장님이 오늘 확실히 화장이 되게 잘 먹었는데? 이렇게 놀라고 친구도 제 얼굴 보더니 뭐야? 너 얼굴에 뭐 했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라면서 놀라더라고요. 꿀팁으로는 마스크 팩을 올려준 다음에 이거를 문질문질 해주면 확실히 마스크 팩의 효과들이 더 엄청 쫀쫀하게 올라온다는 사실. 그냥 마스크 팩만 올려놓는 것보다 흡수가 완전 다릅니다. 팝스 모드는 이렇게 주황색 불과 파란색 불이 반복되면서 들어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탄력 모드 보여드릴게요. 탄력 모드는 이렇게 보라색과 파란색이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앰플을 도포한 후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5분 동안 진행이 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사용할 수 있고 매일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5단계로 되게 잘 사용해줬어요. 5단계는 확실히 그 진동 세계부터가 엄청 다르죠. 되게 종종종종 진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데 흡수 모드가 꾹꾹 누르는 느낌이었다면 탄력 모드는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흡수 모드 말고 탄력 모드도 정말 꽤 많이 사용했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슈링크를 얼굴에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링크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막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탄력 모드를 같이 사용을 하니까 바로 시너지 효과가 탁 나타나더라고요. 팔짝 쪽 주름이랑 여기 보이는 이 인디언 광대 있죠? 인디언 주름 쪽에다가 같이 사용을 해줬더니 슈링크가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느낌? 약간 매끈해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데일리 케어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아서 꾸준히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효과나 효능 보면 10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테니논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브라이트닝 모드, 흡수 모드, 탄력 모드 이렇게 5분, 5분, 5분 하면 총 15분 정도가 되니까 근데 15분 동안 하나면서 이게 기기가 좀 무겁다면 좀 부담이 되고 꾸준히 못하게 되는데 얘가 무게가 한 112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벼워서 막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시는 저는 뷰티 디바이스가 꽤 있는데 솔직히 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쓰고 잘 안 쓰게 되는데 얘는 진짜 꽤 오랫동안 계속 매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설에 파우치에다가 넣고 가서 아주 잘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빠가 제가 이거 막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이거 뭐야? 나도 쏠래? 이러면서 막 빼꼼 빼꼼 와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회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기가 무겁지 않아서 더 좋았었어요. 실은 이거 회사에도 가져갔었다가 팀장님이 자기도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팀장님 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어디든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되게 가볍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비포 앤 애프터를 봐야겠죠? 저는 가장 꾸준히 잘 사용했었던 게 흡수 모드였었는데 흡수 모드를 쓴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피부가 촉촉하고 코 옆 끼임이나 화장이 들뜸 현상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가벼워서 하나도 힘들지 않고 언제든 쉽게 사용하기가 좋아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5분 사용으로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 1분마다 한국말로 음성 지원을 해줘서 얼굴을 균일하게 사용하기가 좋다. 화장이 정말 잘 먹는다. 생각보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 제가 이거 처음 왔을 때부터 충전을 안 하고 바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 진짜 C타입 너무 편합니다. 여러 개 구비해놓지 않아도 C타입으로 다 충전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국내 생산 KC, FCC, CA 인증이랑 유해물질 테스트 검사까지 모두 완료해서 피부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아프지 않고 편해서 생각 없이 하기 좋다.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편한 무게, 사이즈, 파우치 다른 앰플들 혹은 마스크팩이랑 같이 사용해도 되어서 경제적이다. 건조함이 잘 잡힌다. 슈링크와 같은 리프팅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도 더 오래 유지되고 경제적이다.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단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브라이트닝 모드가 생각보다 꽤 따가워요. 턱살이나 턱 라인에도 탄력이 생기는 걸까 기대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피부 탄력에 효과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턱 라인이 좀 동글동글하고 약간 U자여가지고 이 라인이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탄력 모드 하면 여기도 V라인 되려나 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내가 허탱 기대를 했나? 내가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꾸준히 하기 어려운 성격이다 하면은 비츠. 실은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좀 한 번 쓰고 나서 귀찮으면 잘 안 쓰는데 얘인데 되게 가볍고 사용하기가 막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맨날 쓰고 있기는 해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서 언제 충전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큼 남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사용을 했는데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알았으면 미리 충전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게 충전을 하니까 금방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해놓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전을 하면서 알았는데 충전을 하고 있을 땐 사용이 안 된다는 점. 뭐 이건 다른 기기들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용 만족도 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별 4.5점입니다. 제가 제일 만족했었던 거는 정말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효과는 솔직히 뷰티 디바이스니만큼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있는 거는 어떤 뷰티 디바이스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손이 자주 가는 기기가 있는가 하면 손이 잘 안 가는 기기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손이 정말 자주 가고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고 가벼워서 막 막 언제든 맨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귀차니스트들도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크고 그리고 이게 맨날 쓰다가 한 며칠 안 써봤거든요. 그러면 바로 화장 먹는 정도가 좀 달라요. 여기 코 끼임 같은 게 진짜 많이 없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솔직한 후기로 찾아왔는데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후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아 이거는 알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성심성악격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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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